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유튜브에 가입을 하세요. 구글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자 유튜브.com 슬래시 업로드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. 여기다가 내가 찍은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딱 떨궈놓으시면 됩니다. 끝이에요. 자 여기다가 동영상 이름 오늘도 힘내자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주소가 있죠. 네 공유를 하실 거면은 요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러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다음 혹시나 이게 아동용인지 물어보시면 아동용 아니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. 저는 네 설정을 통해서 아동용이 전부 다 아니다.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아동용 아니다. 라고 하시면 되고요. 자 비공개는 여러분만 볼 수 있고 일부 공개를 하면은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. 제가 지인들한테만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. 다시 한번 일부 공개하시면 되고 공개하시면은 유튜브에 검색이 됩니다. 자 그래서 게시를 누르시면 끝이에요. 자 동영상 중에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런 거는 네 한번 요고 요걸 통해서 네 저는 지금 인증이 돼 있는데 네 이 계정 인증을 한번 해주시면은 대용량 파일도 올라갑니다. 됐습니다.